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 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관련 구독자 요청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FNGU, SLXL, ETF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뒤쪽에는 이제 삼성증권 관련 하반기 추천 종목들을 한번 이유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우기는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관련해서 열성팬 어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오픈을 하였고요. 지금 열성팬 전용 게시판에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열성팬 전용 게시판을 확인을 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미주얼 단타매매 종목 매수매도시 멤버십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고 단가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 술 한잔과 특급회는 별도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해서 된 상담도 추가로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삼성증권에서 지금 추천하고 있는 어떤 종목들을 추천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관련해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TSMC, ASML을 꼽고 있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하드웨어의 강력한 판매 동향이 하반기에 이어질 점막, 이 아이폰 수요가 좀 더 좀 더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에어테크와 파인드 마이 서비스 등 증강현실 플랫폼의 첫 걸음이 애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경기 회복으로 클라우드를 포함한 IT 지출 회복 추세에 따른 실적 기대감, 윈도우 11 및 윈도우 365 공개에 따른 중장기 성장 기대감을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광고 부문 호조세 지속 전망, 기대 이상의 수익화 능력을 입증하는 중이고, 메타버스, 동영상, e-commerce에 기반한 릴레이팅 가마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페이스북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TSMC, 글로벌 파운드리 1위로 7nm 이하 미세공정 제품 제조가 가능하고, 경쟁 심화 및 기존 완성품 업체의 내주화로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ASML 같은 경우 반도체 장비의 핵심, 국가별 공격적인 반도체 제조 투자의 최대 수혜주이고, 넘쳐나는 수요로 EUV 판가가 상승세에 있고, EUV 출하 증가에 따른 추가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종목을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재는 테슬라 종목이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더 이상 자동차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초창기의 애플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자동차 서비스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인공지능, AI의 강세가 자율주행, 특히 자율주행의 강세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전통 자동차 업체 대비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온가 혁신을 지금 이뤄내고 있고요. 상반기에 악재가 마무리되고, 하반기 베를리 공장 가동과 AI 등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 디지털 채널 강세로 빠른 매출이 정상화되고, 중국 보이콧은 6월 이후 점차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 북미 유럽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이미 나이키 같은 경우는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산업재입니다. 산업재로는 제가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보잉, 델타항공, 카니발, 노루이전을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보잉을 삼성증권에서는 하반기 픽으로 꼽았고요. 보잉 같은 경우는 선진국 배신 접종률의 상승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회복이 지금 유력하다라고 보고, 방산 부문 수주 증가 및 주요 프로젝트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페이팔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은 제가 증권거래 플랫폼 내년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앞으로 포텐셜의 한 20%, 내년까지는 20%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결제 트렌드 변화에 따른 성장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바이나우 페이레이터 출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구축 등 경제 생태계 내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성증권 하반기 픽을 보았으니 다음으로는 이제 TQQQ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TQQQ의 2015년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이제 TQQQ를 주봉으로 했을 때의 차트 흐름이고, 대략적으로 주기가 2에서 3년 주기로 한 번 반토막 정도 한 번 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시점이 오고, 그 다음 다시 최소 10배 가까운 상승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대략적으로 2015년도 차트를 보면 2015년 12월 금리 인상 때 TQQQ는 10불에 머물러 있다가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5불 때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후 2018년 36불 때까지 이제 상승 흐름이 다시 3년에 걸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5불에서 36불 때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이 36불 때에서 지금 다시 한 번 15불 때까지 지금 2019년 1월까지 걸쳐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월, 올해 2월 110불 때까지 올랐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57불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8불까지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대략적으로 이제 현재 이 16불 때 매수를 했다면 올해 2월까지 110불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으로 올해 2월까지 계산을 하면은 엄청난 상승 10배에 가까운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현재 올해 코로나에 이제 저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 151불, 152불 1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NGU, SLXL도 마찬가지입니다. FNGU 같이 한 번 주몽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차트 보면서 잠깐 말을 잘못 말한 부분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어찌되었건 이 현재 영상의 포인트는 2, 3년 주기로 지금 구독자께서 요청한 것이 2, 3년 중기 투자에 지금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2, 3년 주기로 한 번씩 이 3배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큰 하락이 나온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아직 그럴 시점이 오지 않았고, 앞으로 2023년 정도에 한 번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이제 스윙 트레이딩으로 이제 TQQQ, FNGU, SLXL을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가 단기적으로만 보아도 50%에 가까운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스윙 트레이딩 단기 투자를 자금의 2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FNGU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 2018년 1월 26일에 시작이 되어서 대략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서 지금 현재 8불대에서 2불대까지 하락이 나왔다. 2018년도에 이제 2018년도에 대략적으로 8불에 위치하다가 2.24불까지 하락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최종적으로 11불대까지 상승 이후 지금 현재 2불대까지도 한 번 다시 하락이 나왔었고요. 이 2불대까지 하락 이후 다시 44불대 그리고 현재 39.91불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하락폭이 언젠가는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런 3배 레버리지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3배 레버리지의 위험성은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QQQ, SPY 등을 그냥 꾸준히 모아가면 되는 종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주봉과 월봉을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미국은 10년간 10년 넘게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저는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미국 중심으로 쏠림이 형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9월달에 증시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워낙 풀린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하반이 나와도 대략적으로 지수 고점 대비 3에서 5% 예상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SLXL FNG 후 이제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하락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반토막, 최대 4분의 1토막까지도 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RSI, FNG 후 같은 경우 RSI, MACD, CCI, MFI, RMI 등을 가지고 보조지표를 가지고 단타 매매, 수익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는 못했으며 오늘은 이제 주로 삼성증권 지금 하반기 픽과 SLXL FNG 후, 그 다음 TQQ ETF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이제 TQQ 관련해서 잠깐 잘못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